30년을 한결같이 붓박이장을 연구하고 만들어 온 중소기업이 있습니다. 유명 브랜드의 붓박이장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재료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하지만 대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? 해답은 동영상에 있습니다. 동영상을 기업의 마케팅 툴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. 특히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제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매로도 이어집니다. 잘 만든 동영상은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전달력을 높여 세일즈 증대효과로 나타납니다. 동영상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